감기 걸리려고 머리도 안 말리고 나와, 왜? 드라이기가 어딨는 줄 알고 말려. 내 집도 아니고. 자. 이거 먹고 있어봐. 왜 날 봐? 딸기 먹으라니까. 그냥. 근데 너는 린스 안 써도 되겠다. 린스 있지도 않던데? 프린스니까. 어째 잠자마다 했다. 어? 너 사짐이세요? 뭔데? 왜 자꾸 내 마음을 녹여. 민망하니까 그만해라. 오, 안 웃네. 너한테 좋은 향 난다. 니치야? 오, 정답. 이게 재밌어? 너 재밌으라고. 이게 너 웃음버튼이었다니까 그러네. 너만 먹어. 왜 제가 웃음을 기상하는지 내게 뭐지? 왜 이렇게 으니깐? 왜 이렇게 웃음을 시키는지를 틀지 않고 왜 이렇게 웃음을 지키려고 해요? 어때? 왜 이렇게 웃음을 해서 신다리, 버텨요. 들어가.